곰돌이 푸가 된 기분이야 곰돌이 푸가 된 기분이야 꼬르곤젤라 피자와 두가지 맛 파스타 오오오.. 오케이 굿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직접 만든 고르곤졸라피자와 꿀벌찜 너무 맛있겠죠? 달달한게 땡겨가지고 집에서 한 번 간편하게 또띠아로 고르곤졸라피자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리카토니 면으로 만든 쉬림프 로제 파스타 준비했구요 그리고 이쪽은요 홍가리비를 이용한 오일파스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처음 보시죠? 미더덕피클 제가 한 번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쪽은 토마토소스 준비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구독,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콜라부터 달고 달달용 콜라 여기는 어른꽁 짠! 장갑장착! 벌꿀집부터 오! 윤기 잘잘잘잘잘잘 벌이 왜 이걸 좋아하는지 알겠다 껌처럼 씹혀 지금 꿀 흘러내리는거봐 너무 맛있겠다 4등분 했거든요 여기에다가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꿀을 살짝 제가 접어서 좀 뭉개 드릴게요 미쳤어 미쳤어 너무 맛있겠다 접어서 우와 미더석 피클 오이 대박이다 대박이다 맛있어 맛있어 자 이번에는 약간 오일 소스가 있는 것보다 오일을 먹는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파스타 여기에다가 아까 바지 가리비 용가리비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잡아서 잘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번에는 섞어줬고 일단 새우부터 새우 너무 맛있어 보이죠 면을 떠서 맛있다 이번에는 바지를 좀 올려가지고 콜라 한잔 오리지널로 짜서 먹어볼게요 얘를 어떻게 짤까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꿀맛꿀 흘러난거 봐 어떡해 어떡해 곰돌이 푸가 된 기분이야 잠깐만 오마이갓 요구레는 약간 반으로 쪼개가지고 너무 크니까 오마이갓 어떤 맛일까 약간 토마토가 박물토마스 소스에 찍어먹는 듯한 느낌? 달아가지고 매력적이야 자 간만에 정신을 못차리겠네 당이 너무 충전되가지고 젓가락에 장갑처럼 끼워서 먹어야겠다 젓가락에 장갑처럼 끼워서 먹어야겠다 고급스럽게 말아볼까 고급스럽게 말아볼까 말아가지고 너무 맛있다 오일파스타는 마늘향이 기가 막힌 것 같아 고급스럽게 말아주시고 고급스럽게 말아주면 고급스럽게 말아먹어야 했는데 고급스럽게 말아먹어야 돼 그 맛은 고급스럽게 말아먹는게 낫다 고급스럽게 말아주세요 고급스럽게 말아주셔라 고급스바이비 그리고 반까운ym 구급스바이베어 Gluck 고급 keg 멜 Quant 스키야에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기 참 좋은것 같아요 그리고 이 꿀은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당충전 완전 됐거든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는 이걸 다 어떻게 먹는거야